오늘은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툴바 왼쪽 하단에 보시면 Objects on Paths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Paths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그려지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5개의 행성을 가운데 태양 주위에 돌게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선택하고 Stroke에다가 아무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려주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Objects on Paths 선택, Paths 클릭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모 아이콘이 있는데 이 네모 아이콘을 통해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좌우 화살표 모양 아이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Rotate 아이콘이 있죠? 동그라미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Contextual Taskbar가 켜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Paths 위에 붙게 할지 아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또한 정확한 각도를 능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각 오브젝트 가운데 동그라미 모양이 있죠?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배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수정 모드를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돌리거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수정 모드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구를 여기서 뺀다고 쳤을 때 우리 Properties 패널이 있어야 돼요. 이 Properties 패널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클릭하고 Detach 클릭을 해주면 오브젝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한 칸씩 당겨져요. 다시 넣는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번 복사 또는 잘라내기 저는 잘라내기를 할게요. Ctrl-X 더블 클릭 수정 모드로 들어와서 Ctrl-V 자연스럽게 패스 위에 딱 올라가지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수정 모드 안에서 그려주기만 하면 어때요? 바로 추가가 되죠? 여기서 지워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레이어 패널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Object on Path 이렇게 표시가 되죠? 펼쳐보면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오면 돼요. 쉽죠? 하나 더 뭐야 내가 뭘 뺀 거지? 아 얘네 간단하죠?